공항에 침투하며 목숨을 무지하고 싶은 건 말이야. 놈들이 눈치채기라도 하면 알카탈라 놈들이 전부 쫓아올 거다. 무기에 소음기 부착해. 위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준비해뒀다. 들키지 않고 비행기로 접근할 수 있을 거야. 지상통신을 결합하는 게 첫 목표다. 공항에 옥상으로 가라. 적의 통신 기지국이 거기에 있다. 기지국이다. 해킹 시작하고 적이 오는 듯 출시하라. 비행기 접근 중. 안포.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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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접근 중. 유동하라. 인천하다. 참고하자 잘 안 treats. 암퍼 공항 옥상으로 가서 통신을 차단해 공항 옥상에서 해킹을 시작해 비행기 접근 중 암퍼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라 암퍼 공항 옥상으로 가서 통신을 차단해 공항 옥상에서 해킹을 시작해 공항 옥상에서 해킹을 시작해 공항 옥상에서 해야될 공항 옥상으로 이 공항 옥상으로 좋아, 이제 지상통신은 단거리만 허용된다. 아이카탈라가 원격 콘솔을 통해 관제 시스템을 해킹했다. 콘솔을 찾아서 해킹하고, 제어 권한을 되찾아라. 비행기 착률은 무리가 맞겠다. 이 순간 포함은 옥상에 공격을 해야되었다. 단계대의 공격을 지키고, 저희가 클래식으로 주행을 휘대하여서 멈춥시키는 자리에 먼저 도착했다. 과거의 공격 특징은 도전을 잃어버린다. 제어 권한을 이어야 했다. 제작전 중! 도움말! 경고. 적폭불에서 적폭불에 도착하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잘했다. 계속해서 비행기를 중정해봅시다. 잘하네요. 전평정이다! 지상 통신을 결합하는 게 첫 목표다. 공항의 옥상으로 가라. 저게 통신 기지국이 거기 있다. 기지국이다. 해킹 시작하고 적이 오는지 주시하라. 비행기 접근 중. 안포.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라.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십시오.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십시오.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GOOK 지상 통신을 결합하는 게 첫 목표다. 공항에 옥상으로 가라. 적의 통신 기지국이 거기에 있다. 기지국이다. 해킹 시작하고 적이 오는지 출시하라.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라. 공항 옥상으로 이동 carb! 빠짐국을 형이라고 검사의 esper swing 및 거친이 있습니다. 안포 공항 옥상으로 가서 통신을 차단해 공항 옥상에서 해킹을 시작해 공항 옥상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라.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라. 공항 옥상으로 이동하라. 제3조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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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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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제작전자 도망간다 도망간다! 됐어! 피해! 최장 전중! 택천 유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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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자리합니다. 아 여길 뜬다 서둘러 전투 종료 기원할 시간이다 기원단